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크로스입니다 강한 탑스피 직선 크로스입니다 윤주현의 서비스 그렇죠 하섬인의 서비스 3대2 스코어는 4대2 깊은 코스를 잘 지르면서 스코어는 4대3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5대3입니다 렉시브 대지 그렇습니다 바나나플릭 네트에 다시 서비스 네트 맞고 이번에는 서비스 윤주현 정수는 8대5입니다 아우 이게 스코어는 없어야 되겠죠 스코어는 9대5 이번에는 9대6 보헨데러 전환 넷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9대7 두점차 짧게 한점차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크로우 스트레 kto 블럭을 하겠다는 마음 갖는게 좋아요 잘 따라가고 있어요 살려 냅니다 으아아아아아아아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길게 주고 하는 건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깔려오거든요 이런 볼을 조금 더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하네요 3대0 4대0 따라갑니다 톱스펜 윤주현 선수가 조금은 앞선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요한 하성빈 이번에는 서비스 6대1입니다 어깨에 있는 포인트 6대2 이번에도 윤주현 선수는 백핸드 공개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들어갈텐데 이번에는 서비스 하성빈 다시 한번 갑니다 네에 다가 됐습니다 개소 아 임팩트를 해주면 됩니다 깊은 대각선 코스 짜였지만 코트로 점수는 넉정차 미래코스 공략 네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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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1개 4개 5개 다시 한번 하성빈의 서비스 자 이번에도 판단 서비스 빠르게 갑니다 네트 맞고 벗어 따라가야하는 윤주현 그렇죠 윤주현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성빈의 서비스 포핸드 전환 백핸드로 받았어요 이어진 레빙 그렇죠 백에서 그렇죠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나가고 있는 윤주현 포핸드 백핸드로 바꿨습니다 맞대결 아아 잘했어요 점수는 7대5입니다 렛 점수는 7대5 가면 갈수록 두 선수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선제 잡아요 하지만 받아 짧은 서비스 서비스 득점 점수는 8대7 백핸드 깊은 코스 스마시 다시 다시 한번 갑니다 바단에 두 점 앞서 있는 윤주현 두 점 뒤져 있는 하성빈 선제 잡습니다 아 좋아요 결정적인 찬스 볼 잘 만들었습니다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윤주현 아아 변함 다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